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현재 1시간 5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.4km 평균속도 2.5km입니다. 가고보러 와요. 과거 잘보고 화이팅하고 오세요. 비오는 날 부봉 가다가 조령산 쪽으로 가다가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문경세제로 삼감문으로 가고 있습니다. 화이팅! 왜그래? 야 내 과거길 넘어갔다 올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라. 화이팅! 강bn이 개선 장군 서울을 향해 강궁 크게 부착 호이! 에이터!